이 가방은 제가 추천드리는 1순위 가방입니다. 너무 편하고 수납력도 좋은 그런 가방이에요. 여름에도 제가 정말 잘 맸는데 가을에 진짜 잘 맬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쉐입이 딱 반달 모양인데 너무 편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가방은 숄더를 좋아해서 숄더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가방 끈 길이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느낀 건 폴리아 가방이 굉장히 디테일이 다 살아있어요. 감사합니다.